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호정입니다 제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저번주에 많이들 걱정해주시고 또 얼른 회복하라고 생강차, 귤차 보내주셔서 열심히 타먹고 했더니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 목소리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영상을 짧게 촬영을 하고 마쳤잖아요 또 그 속에서도 제가 부모님 토마토 영상도 담아드렸었는데 진짜 저번주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한주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랑 인연이 있었던 분들부터 또 한 번도 저하고 판매 영상으로 만나 뵙지 못한 분들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구매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여기 영상 속에서나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번주에 단품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세트도 한 번 하고 단품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쪼꼬미도 한 번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랑 둘이 상의해가지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 감사물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거 농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다 추려갖고 가서 세트로 해서 해드리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 매장 저희 농장에서 예쁜 아이들 다 추려갖고 왔어요 진짜 한 가득가득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서 진짜 한 트럭 싣고 와가지고 둘이서 진짜 열심히 세트를 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골고루 아주 평등하게 넣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한 세트 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산모판 세트 구성은 지금 12종 세트 구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제가 보통 10종으로 많이 해요 근데 감사의 마음으로 두 개씩 더 넣고 해가지고 12종 세트에 55,000원 세트 구성이고 많이들 알고 계신 창다육 그리고 흔히들 국민다육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국민다육들 종류들까지 해서 골고루 이렇게 제가 산모판에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은 외도도 넣고 군생도 넣고 창도 넣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거는 맥라이징 그리고 여기 제스타 철화도 들어있고 또 이거는 예전 구종인데 루신다 루시다 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스타보스 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로즈베이 나올 금도 조금 큰 사이즈로 넣어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못해도 사실 이 아이들을 지금 넣은 거를 보면은 지금 이 애플민트도 시중가 만 원이고 지금 이런 아이들이 그냥 8,000원? 그냥 평균 단가 8,000원으로만 맞춰도 9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55,000원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가격인 거 꼭 아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로즈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로즈베이가 지금 이 포트 속에서 이 자연 자구를 달아주는데 꽃밖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연 군생들이 귀한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의 텀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비 농가에서 자연 군생을 만들어서 나오기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커팅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커팅 군생은 그래도 좀 이렇게 커팅해서 예쁜 아이들 얼굴 달고 이렇게 나올 때 거의 한 1년이면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나와서 커팅 군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누다도 이 포트 속에서만 2년이에요 얼굴을 큰 포트에 넣어서 얼굴을 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잔잔한 누다 얼굴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입꼬지부터 키운 마디바도 들어있고 시그니처도 들어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는 시몬금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콜로라빈도 들어있고 춥수철화도 들어있고 이거 썬키스트 썬키스트는 진짜 초창기에 엄청 비싸게 그 썬키스트 종자를 갖고 계신 사장님께 몇 개 받아서 진짜 입꼬지로 하고 커팅하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가격에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군생들은 2, 3만원 정도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좋은 가격에 예쁜 아이들로만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또 저희 채널의 다육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득템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 잡으시고 그렇게 예쁜 다육식물 한번 품어보세요 요즘은 날씨가 좀 더워서 색은 조금 빠지고 있죠 어쨌든 일교차가 있어야 다육식물이 단풍이 드니까 근데 오늘 같으면 단풍 물 들 것 같아요 오늘은 막 추웠다 더웠다 막 반복을 하더라고요 요 며칠 다육식물이 다시 빠지던 다육식물이 코끝에 이렇게 물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요렇게 통실통실 아주 큰 카시오 적금이에요 제 손에 보면은 요게 지금 포트가 10cm 포트니까 한 12, 14c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빨간 거는 스타보스 금을 번식하다가 무지가 나와서 스타보스 그냥 금무지고 요런 식으로 지금 요기 요기도 돌기마리아 금 들어가 있고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요즘 핑크플로라 핑크플로라는 요건 커팅군생이에요 핑크플로라 커팅군생이고 지금 또 요거는 보시면 요거 미뉴에뜨라는 품종이거든요 요 미뉴에뜨도 불과 제가 한 달 전에 농장에서 봤을 때만 해도 푸른색 라인을 그려서 진짜 너무너무 예뻤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조금 색감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요 며칠 또 이렇게 날씨가 좀 썰렁하다고 또 빠졌던 물들이 다시 이렇게 코끝에 이렇게 빨갛게 다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요렇게 예쁜 다육들 알차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모래요정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돼요 수량이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해도 갖고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수량 한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문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더 예쁜 또 단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품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 모래요정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래요정 될게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토마토를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마토는 당일 수확하고 지금 한참 수확철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문 가능하시고 늘 신선한 토마토를 당일 수확해서 당일 발송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토마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꾸준한 주문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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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